지금껏 보아온 평범한 거리는 잊어라!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이 이 거리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랬죠 이랬죠 이랬죠! Welcome Tokyo! 결코 평범하지 않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색 체험이 넘치는 일본 도쿄 거리! 사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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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함이 있어 더욱 끌리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여 거리에 위치한 일본의 수도 도쿄! 인구만 해도 1200만 명에 달하는 커다란 도시인 만큼 개성 가득 곳곳에 매력이 가득한데 잘 알려진 관광 명소부터 아는 사람만 안다는 좁은 골목까지! 도쿄의 거리엔 특별한 뭔가가 숨어있다! 어렸?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자세히 보니 게임에서 보아온 친숙한 캐릭터 복장인데 그들이 향한 곳은 장난감 자동차? 아니 경주용 자동차? 다시 보니 크기는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소형 자동차 되시겠다!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형 자동차! 외국인도 이 작은 자동차가 신기한 모양인데 마리오 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운전이 ready!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 대기지점에 선 사람들! 드디어 출발! 이 소형 자동차의 미우미는 바로 실제 도로 위를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것! 만화에서나 등장하는 요상한 복장으로 소형 자동차를 탄 모습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큰 재미를 얻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두 교거리를 누비는 새로운 재미에 관광객 현지인 할 것 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형 자동차! 크기가 작아 도심의 좁은 골목까지도 달릴 수 있는 소형 자동차! 차창이 없어 낮은 속도로도 싱싱 스릴 만점! 커다란 관광버스로는 즐길 수 없는 이색 관광체험까지 덤으로 즐기니 안전운전만 한다면야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없을 것 같다! KBS